여기서 빛의 탑으로 가보자 일단은 가보고 만약에 못간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입구로 나가겠습니다 어우 맵이 되게 말끔한데 이건 무엇인가 골드루치 주의 타락의 전달자여 멈춰라 넌 누구요 라이트맨더 아 전에 갔던 처음에 저녁들 만났던 던전에서 얻은 책이 라이트맨더의 책 아니었나요 날 얕잡을 수 없어 수백년 산 리치야 난 평범한 여행자일 뿐이야 너희 인간 종족이 한 명을 숨으시면 세상에 희망이 없다 모든 인간을 학살할 거야 나는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백년 동안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으나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은 이제 가거라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 떠난다면 떠나겠다 나 그냥 떠날게요 아니 뭐 괜히 긁어붓으려면 낼 필요 없잖아 내 경험상 지금 떠나면은 평생 안 올 것 같긴 한데 분위기상 다른 맵으로 난 갈 거고 아 한 따까리 해? 아냐 일단 가봐 가보고 생각해 저 녀석한테 선색질 줘 내 생각에 죽을 것 같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한 번도 이제 보이지도 않아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속짓은 녀석이 나올 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눈아퍼 지금 다 꺼졌네 어 그쵸? 원래 쟤랑 싸우고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먹었나봐 고대의 것으로 보이는 석판이 있다 가져가자 그래나이트 석판에는 고어가 새겨져 있군 언젠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 지금 유용하게 써 뭘 믿고 나중까지 보겠다는 거야 어딨어 뭐야 어딨냐 제발 무게 안 먹는 거 무게 안 먹는 거 아니야 나 77인데 지금 참고로 최근 인펜토리에 들어왔죠 먼 거 맞아 골드리치 뭐 됐다면서 아 싸워야 한번 싸워? 싸우기 진짜 싸우기 싫은데 싸울 필요가 없잖아 나는 그리고 별로 나한테 적대적이지도 않아 가래 나한테 그냥 저거 먹고 싶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나 뛰어내리는 거 안 되고 점프키가 없으니까 이 게임은 저 아래로 순간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봅시다 내려가는 대로 오 열려 있다 여기 나가는 길이고 저기 안 보고 지금 빨리 가서 죽이자 지구력 없어 하지마 대화를 해결하자 뒤에서 뭔가 나올까봐 더 무서워 그것 때문에 무서워 넌 안 무서운데 어떻게 됐길래 충격 기해지가 그렇게 떨어지냐 나 좋지만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나 은심 포션 먹고 다닐래 아니 괜히 싸울 필요 없잖아 내가 싸우더라도 먼저 선방을 걸어야지 저기 문은 내 생각에는 쇼컷이거나 통로고 새로운 통로 해방되는 거죠 저기 쓰레기 있네요 상류층의 모자 스테미너 소모 마이너스 호프로 꺼주시고요 그쵸 이동하는 거네 어 돌아오는 건가보다 내 생각에는 나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숙 가는 거야 나 정신 차려야 돼 어 열렸다 일단 갔다가 오자 어 나 은심 포션 먹었잖아 뭔가 반대편으로 나왔죠 지금 저 녀석 하나면 어떻게 돼 둘 이상이면 힘들거든요 타팀 먹구요 불 발라 쟤가 불인 것 같은데 쟤는 전기겠지 일단 혼자죠 하다까리 하실라고 상자 있다 너 약간 금색인 것 같은데 착각이지 어 얘 왜 이래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종이 풍선이야 아 이 위구나 내가 있는 데가 먹을 거면 먹고 빼자 골드리치는 내 생각에 이거 이거 게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엔딩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잡아 되잖아요 나 오늘 분량 뽑아야 되고 저번에 팔라줌 세트 만들 때 너무 편집을 많이 해서 저런 거 나중으로 밀어 팔라줌 방패 800권 짜리였죠 큰 에메랄드 저번에 그 고대 거인의 유저 그거 내가 영상 돌려보니까 큰 에메랄드 하나랑 루비 하나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해그마 나이트 모이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메인 깹시다 전설의 포션 고스트는 좋죠 고스트는 만화석 있으면은 영상각제 나오죠 그 가베리완이 있으면 가져가구요 이거 저기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 밖에 있는 그 찌르기 녀석 굉장히 잡을만한 수준이야 내 생각에 저 녀석이 그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는데 이제 내가 그곳인 것 같은데 야 너 기가 막히다 진짜 타이밍 봤냐 방금 와 야 이거 와 마음의 준비를 해놨어 혹시 싶었다 내가 혹시 야 이거 진짜 이런 게임이네요 아 이거 이거 코옵으로 해야겠는데 나중에 막히면 진짜 어 아니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코옵 맞다 댓글에 몇 분이 코옵을 생각 있으냐고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게 시간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어 네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격일로 몇 시간밖에 게임을 안하기 때문에 코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편집 때문입니다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오래 걸려 뭐 어떻게 계승하라는 거야 이건 뭐야 어 이거 뭔지 모르니까 안 쓰겠습니다 언젠가 먼 미래 알게 되겠죠 나 보물상자인 줄 알았는데 자 영성강특집 먹었으면 됐어 나 저거 그 송진 같은 거 써가지고 잡았는데 강특집 먹었으면 이득이지 빛이 다 별거 없네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여기 문 열려있네요 거기다 어 내가 갔던 거기네 왜 닫혀있냐 그랬던데 아 돌아간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게 맞겠죠 아 어두워 한숨 잘까 아 어 습격 위에 왔다고 어 야 뭐야 야야 잠깐만 잠깐만 네가 왜 와 너 여기 사는 놈이었어 아 오지 마세요 뭐 자연스럽게 온다 아주 그냥 부드럽게 온다 어 잠깐만 나 거인이랑 적대된 건가 왜 자연스럽게 얘가 공격하러 오는 거야 어 나 지구력 지금 하지만 너네 상대가 못 되지 나는 대족장도 죽였다고 야 너 진짜 푸짐하다 이거 300원짜리죠 와 다 나한테 좋은 거네 야 저런 놈이 있단 말이야 마침 무게도 약간 채워갈까 싶었는데 깔끔하게 채워졌네요 5만 더 먹으면 된다 야 사슴 오랜만에 본다 저 얘한테도 한 번 죽었었잖아요 아 그러므로 나 늪지에서 한 번도 안 죽었네 대박 숲에서는 얘한테 입국허 당했는데 아 명중률 싫어합니까 아저씨 어 왜 죽었대 소트 없는데 출혈 같은 거 있나 혹시 아 출혈이 있구나 심각한 출혈이 있네 오 좋네 돌아갑시다 저기 보이죠 아 너무 가깝죠 지금 저희 지금 여기 있으니까 바로 여기만 건너가면 돼요 야 오랜만에 버그마을에 돌아왔네 버그 도시에 새로운 아이템 없을라나 메인캐 진행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os 아미 아 우 왜 흡 how 히 toward 그렇 го 감사합니다.